Q. 홍중 홍중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롤모델한테 오늘 수업을 듣는 날이에요 이번에 마마 무대에서 이제 앞쪽에 살짝 연기를 가미해서 혼자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끌고 가야 하는 그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비트리핀 형들이 약간 살짝 무용 느낌의 안무를 짜주셨길래 그러면 이걸 좀 더 제대로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멋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팬분들에게 얘기했던 저희 맛있는 저희 형한테 저희 형이 현대무용을 전공을 해서 현대무용 느낌으로 제가 소화할 수 있게 짜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형이 너무 흔쾌히 해줘서 형이 짜준 그 안무를 오늘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대무용을 평소에 꾸준히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엄청 고난이도의 동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안무를 만들어줬고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저도 그렇고 비비트리핀 형들도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안무를 일단 배우기로 했고요. 좀 긴장이 되네요. 저희 형한테 배우는 게. 그래서 오늘 제 특별한 선생님은 특별한 수업은 저희 형하고 함께하는 수업이고 뭔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형이 하는 무용선이나 이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 나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불어둬. 고관절을 불어둬. 고관절을 불어둬. 반성받고 싶으면 살짝 왼쪽 눈에 들려있는 게 편해요. 왼쪽 눈에 들려있는 게 편해요. 바로 붙지 말고 이 짚는 방동으로 뛰어. 그렇지. 시선은 사실 완전히 까져서 손봐야 돼요. 아 이렇게 여기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뒤로 끌어놓고 사선으로 끌어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위로는 잘 뛰거든요. 그러면 반 이상은 한 거 아니에요. 겁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위로 잘 뛰어놓고 이제 여기서 차는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른발 차는 게 사선이에요. 이렇게? 어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뛰어져요. 이렇게 뛰어. 하나, 둘, 셋이지 그 울리면서 한 머리 정도 높이 더 올라가서 일단 걷기 시작해서 오른발을 디디면서 원 앤 쭉 쿵 나오기 직전에 하나 앤 쿵 손이 시작했기 때문에 머리가 된거죠. 하나 여기는 반대야 위로 가서 뒤로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쭉 쭉 쭉 쭉 쭉 쭉 툭 얘는 무조건 못 하죠. 앤 툭 툭 앤 강았다 앤 툭 툭 그렇지. 근데 이때 몸 촥 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점플만 해도 액센트에서 셀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점프에서 액센트 주려면 나는 숙였다가 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슴은 완벽히 숙였다가 폭 뛰어주는 게 중요해요. 할 때 손 한번 쫙 옆으로 해볼래? 좋아. 거기서 뛰어야 돼요. 어 가슴도 이렇게 펴져요. 가슴은 구부리면 안되고 또 이렇게 까면 안되고 딱 그냥 일자인 상태. 더 손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자. 응. 그래서 점프할 때 손이 한 번에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손가락 끝 벽 끝에 있는 물을 묻힌다고 생각해요. 그 뻗는 힘에 점프가 더 잘 나와나요? 들어주기 때문에. 많이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사랑은 좀 지우면서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안무팀 형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형 그 현대모형 공공에서 하면 돼. 여쭤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하더라고요. 형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제가 아까 형 오기 전에 다 얘기했거든 뭐 이렇게 오늘 연습 왜 하는지 그래서 오늘 연습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팬분들이 형 엄청 궁금했어. 왜냐면 내가 계속 어디 가서 롤모델 얘기하고 형 얘기하고 형 얘기하고 형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수업했고 그러면 마무리를 에이티즈 화이팅하고 끝내드릴게요. 에이티즈 마마 화이팅해줘요. 에이티즈 마마 그다음에 에이티즈 마마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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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무리 연습 끝! 유성이가 잘 됐어요. 신분을 나가서 우신 나를 흔들려 해 놓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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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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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전 대표 원을 조금 작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내가? 네네네네. 오늘은 이제 체육관에서 하는 둘째 날이고요. 아 이제 막 동선전기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고 반복해보고 있는데 조금씩 맞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계속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는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얼른 에이트님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무대 기대해주세요. 빠이! 나는 내가 되기를 바른.. 또 이런 게 바로 멋잉기라 또 이런 게 바로 멋잉기라 안녕하세요 티뉵 오늘은 바로 마마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의 대기실이에요 지금 이제 곧 리허설 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제 마마에서 저희의 야간비행 무대를 최초로 마마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우리 티뉵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드라마의 주차 주인공인 줄 알겠지 죽어도 몰라 그렇지 보일 때 그 닥치 은정 못한 진실 현실은 다 지고 끝났단 건 그 땐 불속을 이번에는 제가 뭔가 한 번 말씀하세요. 경호원, 뭔가 약간 든든한 느낌으로 에이치이한테 그런 든든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원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에이치이는 내가 지키겠어. 뭘 멋있는 거야, 막상 또 멋있는 걸 하려니까. 네, 혹시 나가도 되니까 천천히. 그냥 좀 약간 분위기 잡고. 맞춤밖에 안 걸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가는 길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이 신기라. 여기 있어. 뭐. 저는 귀여운 것을. 뭐. 뭐. 교봉 입었으니까. 나 이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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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이동 중 옷 갈아입는 방법 연습하는 법. 준비.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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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랑 덮친 것 같아. 네 AT&T 이제 고 있으면 저희 마마 리허설 하러 갑니다. 한번 리허설 멋있게 하고 본무대까지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Let's go, 오늘 AT&T 광객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따 만납시다, AT&T.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제가 최종 리허설 하러 갔는데 열심히 맞추면 집중해서 최종 리허설 한번 갈 수 있으며, 안녕.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둘, 셋! 에이펙트 파이팅! 오늘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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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는 후기 다가 아니니까요. 이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다가 아니고, 뒤에 5초 동안 또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건강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서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팀이들이랑 호시 보고 있어요. 어, 해요, 해요. 치즈 보고 반가운 사람 꼬리, 치즈,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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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 형님.. 이렇게 너무, 될 때가 너무 관 Lion, 아주 너무 좋은데. outside. 이쪽까지 stereotyp를 해요! Hey, 그럼 먹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아이커 잘 목많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a popular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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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There's a backgrounds compaile release 퇴근하고 가정을 합리할 준비 We are on the couch! We're on the couch! We really managed to meet our station 이렇게 봐서 그 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보여드리는 게 되게 조금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남았으니까요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마 인트로를 제가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김없이 저의 천만 콘텐츠인 배드를 짜주신 저희 사수 형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심 레즈고 내려갈 때 이거 구멍이 아니라 그냥 싹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거야 뭔가 틀에 박혀있으면 안 되고 오케이 그냥 가다가 나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냥 간지불면 이런 것보다 아 나도 너무 자신이 너무 요요했다 오케이 이걸 내밀는 것보다 그냥 좀 약간 그냥 좀 약간 이런 엉덩이 아 나도 말라고 한 번 말아 말하는 상태에서 앤 자 앤 봄 봄 위로 봄 아 옳지 오케이 계속 이미 스트링을 해서 딱히 막 그런 부분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팔은 끌고 있지만 다리 지금 이렇게 걷거든 이 상태에서 유튜브 찍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귀여워 이거를 가야 되는데 알잖아 자기 인터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인터뷰요? 네 이번 안무의 포인트 포인트? 무엇을 중점으로 짜주셨는지 포인트는 우영이죠 우영이죠 계속 하면서도 그렇고 우영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많이 와서 우영이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또 이제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도 같이 소통 많이 하면서 우영이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했다 해도 무방할 수도 같이 한 건 아니고 형은 이제 쌤이 다 하셨는데 우영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셨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같이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영입니다 오늘 레슨 끝 레슨 끝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드디어 마마 생방송 봄 방송 당일날 이렇게 ATG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멋과 그리고 야간 비행도 살짝 이렇게 오빠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지금 이렇게 레드 카펫 의상을 입었거든요 네 저희 키포인트는 이 버터플라이 넥하이 그리고 약간 좀 플러기는 약간 베리군 느낌으로 네 입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다 약간 멋있게 준비 중인데 네 네 이따가 레드 카펫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는 노 셔츠 유 스타일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르게 해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색다르게 아니고 이렇게 츄츄처럼 하려고 하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 좀 갑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파이팅 레드 카펫 끝 오늘도 결심했다 한 줄류야 에이틴이 인트로 무대 찍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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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우엑스 엑시 퍼포먼스 멋있어 멋있어 우영이 날까 우영 파이팅 우영 우영 털노러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얼마나 떨릴까 진짜 떨릴 것 같아 좋아 좋아 분위기 잡았어 분위기 잡았어 어 잘한다 오케이 와 유영이가 찐덥다 와 야 자연스러웠어. 근데 인사 좀 아쉬긴 했는데 자연스러웠어. 촬영 친구. 원래 너무 맞은 타이밍. 촬영 친구. 맞아요. 촬영 친구가 촬영 친구. 맞는데? 맞죠? 맞는데? 뿌쭈 뿌쭈! 뿌쭈 뿌쭈! 된다! 성우야 오늘 백신 1분 된다! 뿌쭈 뿌쭈 보면 돼! 뿌쭈 뿌쭈 맞죠? 뿌쭈 뿌쭈! 묻지네. 묻지네.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다고요? 그게 그.. 아.. 그.. 일명 소위 말해 뽀갈이라고 하죠. 그.. 이거는 이제 배우 황정민 님의 부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뽀뽀 갈기기! 라는 이제 저희의 흔한 말로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팬분들에게 손키스는 이제 진부하잖아요, 제가. 종단에 진부한데 좀 격한 애정을 표현할 때 이제 제가 또 틴이 상하지 않습니까? 좀 격하게 표현할 때 이제 이 하트에서 나오는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날려주시면, 갈겨주시면 돼요. 네. 백콩이 없는 건가? 오케이. 형 더 세게 더 세게! 아 너무 세게 하면 투머치 해. 형 더 세게 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투머치 하고 적당히 이렇게 탁기 타격감, 스냅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약해 약해. 알겠죠? 네, 지금 이곳은 마마 현장입니다. 아 또 제가 오늘 멋의 또 고류 엔딩인 또 사과 쪼개기를 포기하고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저희 또 신곡이 야간비행이기 때문에 종이비행기를 백석분들에게 던질 건데 거기에 저희의 마음을 담은 사인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대 정말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무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 마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제가 또 이번에 활동하기 전에 저희 무대를 선배, 이 노래들을 처음으로 마마에서 성공했는데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약간 초록색! 왜 초록색으로 했느냐 포인트를 제품이 초록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초록색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에이진이 무대 재밌게 잘 봐주세요. 안녕! 지금 멤버들이 지금 계속 마마에 대한 비하인드를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현장이냐면 저희가 바로 무대 가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담았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웅영이! 보지 않았습니까? 딱 동무하고 저희 이제 홍중현 동무하고 이제 에이티즈 무대가 시작하는데 진짜 저희 멤버들이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맥슨 넓! 오케이, 렛츠킥! 이런 게 바로 멋있궤라! 반환아! 네! 무대를 이제 생방송 무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준비 많이 했는데 무대에서부터 군방송이 저희가 텐션이 이만큼 올라와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에이티니 분들에게도 좀 제가 그동안 이거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는지 전해졌으면 좋겠고 에이티즈의 멋이 무엇인지 이제 내일부터 활동이거든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마 비하인드 여기서 끝!